저에게는 무척 오래된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결정을 잘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저처럼 결정이 어렵나요? 그럼 저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결정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결정이라는 것이 비교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좋은지 무엇이 더 나쁜지를 비교할 수 있다면 선택은 기계적인 일입니다 더 좋은 것을 피하고 더 나쁜 것을 찾을 사람이 있을까요? 사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물건을 사려고 해요 동일한 두 개의 제품 A와 B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A가 1,000원이고 B가 2,000원이라면 당연히 A를 선택할 겁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가 A가 1,000m고 B가 500m라면 당연히 B를 선택하겠죠 크고 작음을 비교할 수 있다면 선택은 보나만 합니다 문제는 비교가 쉽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A와 B의 대소관계를 모르거나 비교해야 할 특징이 너무 많을 때 결정을 내리는 일은 어려워집니다 핸드폰을 구매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제품 B가 A보다 가볍습니다 이것만 보면 당연히 B를 선택해야겠죠 하지만 속도와 용량은 A가 더 우수하네요 또 가격은 B가 훨씬 저렴합니다 어때요? 선택하기 어렵죠 그런데 제품의 특징이 4개가 아니라 20개고 제품의 수가 2개가 아니라 200종류라고 한다면 무엇을 구매하시겠습니까? 어렵죠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것보다도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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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더 복잡한 선택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결정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다행히도 결정의 애를 먹는 것은 저와 여러분만이 아닌가 봐요 결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보면 말이죠 인류는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주었습니다 그 몸부림의 흔적을 조금 생각해 봅시다 우선 수를 만들어서 대소관계를 표준화 시켰습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공간에 있든지 이는 1보다 큽니다 숫자 덕분에 크기에 대해서 엄밀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정밀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는 비교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로써 수의 발명은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인류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 복잡한 세상을 숫자로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을 모아서 여기에 통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급기야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인류는 단순한 계산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리고 더 인간적인 영역인 결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류의 결정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거대 국가와 초국적 기업은 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인류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남아있던 결정을 기계에게 맡기고 싶어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를 가르치며 열을 한다 공부를 하면 똑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비슷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총명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총기를 기계에게 부여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꿈을 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술이 바로 기계학습 영어로 머신러닝입니다 망안경이 있다고 눈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망안경은 눈을 더욱 멀리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더욱 눈답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포크레인이 있다고 손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가 있다고 발이 쓸모없어지는 것은 아니듯이 머신러닝 때문에 두뇌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머신러닝은 우리의 두뇌가 가진 중요한 기능인 판단 능력을 확장해서 우리의 두뇌가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기가 막힌 도구입니다 나의 두뇌를 더욱 두뇌답게 만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